한국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고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정말 기중하고 받는 사람한테도 기중하고 주는 사람한테도 또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함께 그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과 또 대가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주고 사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진주나 다이아몬드라도 돈을 주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따뜻하게 쬐는 햇빛이라든지 또 저 더 넓은 푸른 촌이라든지 이런 대자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기쁨 또 은사 감사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은혜란 바로 대가나 행위나 공로가 없이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갚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인간의 내적 감정과 상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사에게 나타났고 십자가에서 구체화됐고 또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부족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불행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의심 그리고 교만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춘하추동 4계절을 주시고 또 이른비, 누준비를 주시면서 태양빛과 밤이슬을 주시며 오곡백과가 무릎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고마우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태양과 밝은 달 무수한 별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신선한 공기 시원한 생수 아름다운 이태자연 등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져주시는 고마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의 구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일평성을 살 때 공기값이나 물값이나 태양의 연료 대금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불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져주신 이 대자연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용서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첫 번째 선택된 자 또 두 번째 믿는 자 세 번째 겸손한 자 네 번째 순종하는 자 다섯 번째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자만 구원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무엇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을 십자가에서 최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은혜의 내용은 사랑이며 사랑의 내용이 곧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제 용서와 구원과 치유와 은사와 신앙 성장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은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자리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과 회복 그 이상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 영이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소멸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을 거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내용은 믿음에 의한 구원과 고난에 의한 성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조차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버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환란과 실패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원적이며 자발적인 것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찾아보죠 첫 번째로 열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도리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의 성에도 수문 앞 광장의 성에도 오순절의 성에도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10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 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누가 보금 19장 6절에 보면 세리장 4개호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뽕나무에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덮어놓은 그릇에는 빗방울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수십 년씩 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두 소경도 눈뜨는 은혜를 사모했고 12년 동안이나 현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며 병고침에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도 길가래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며 당신이 받은 성령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그는 결국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록펠러시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에 더 부호가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록펠러에게 항상 다섯 가지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세 번째로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로 주의 종을 잘 생겨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교훈대로 살았고 전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바치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열심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죽게 찬송하라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 입으로 부르고 둘째 마음으로 부르며 세 번째로 영혼으로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하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며 또한 열심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는 것이요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성도는 많은 은혜를 받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교회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썬더스라는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병까지 겹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자기가 활성화됐을 때 그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비관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결국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자살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내일이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날 밤 복도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432장 너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노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노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딱 들렸는데 이 사람 귀에 그 찬송가들 이 사람이 문을 싹 병원을 열고 내다봤어요 내다보니까 어떤 늙으신 청소부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면서 그것도 또 한쪽 다리가 관절염이 심하신지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래도 기쁜 얼굴로 찬송을 막 부르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이때 썬더스는 그 찬송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건강을 찾아서 퇴원한 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닭구의 장사를 시작해서 70세가 되었을 때는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간절한 찬송은 절망과 실위에 빠져있는 타인에게도 행복과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환대뼈가 부르짖을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며 부르짖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양손을 번쩍 들고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버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아멜렉 대군을 이기게 해 주실 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밖에는 없습니다 하며 기도 드릴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메리어 왕 존 락스의 기도를 막아달라 그의 기도의 힘은 십만 대군의 힘보다 더욱 강하도록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은 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은혜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사키오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니누의 성도 40일 후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요나 선지자의 전두를 받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3일을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힘써 요하께 부르지며 회개했을 때 요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요나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청산되기 전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만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마음의 상처는 치료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 나의 밝은 자아상이 형성되어서 높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인관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빠져 자신감을 상실하고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완전 주위에 의한 상한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심령 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